하이 하이 잘 안들리네요 Nadal nada evolution no you y 경수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 시상식을 복합하시는 분들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계속해서 12월의 음원순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 아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아 그러다 이 피카 영상은 많은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X7도 계시는데요 예 X7은 이 피카츠프카 그다음에는 1무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무대는 바로 이분들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